와 이제 24살이 됐어요. 네 저 24살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숙제 좀 어려웠죠? 저도 지금 대답을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숙제는 해야 되니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대답은 자 먼저 솜니 가이로라 타올라이크랍 1번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은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280. 280. 자 그럼요. 좋고 있는 거 맞죠? 좋고 있는 거 맞죠? ไม่มีค่ะ โรนระคาได้ไหมครับ ไม่ได้ค่ะ ไม่ได้ค่ะ 5번 6번 ไม่ได้ค่ะ ไม่แผงค่ะ ไม่แผงค่ะ สุขไม่ครับ สุขไม่ครับ สุขแล้วค่ะ เอาไหมคะ เอาไหมคะ สุข equality Grove 다시 번, 아오 크랍, 다음 아오 기 킬로카, 아오 기 킬로카, 아오 기 킬로카, 물어봤으니까 아오 시 킬로크랍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다음 로 로 80 Stephanie 롤 롤 80 바닥 4 kg 롤 80 바닥 60 바닥 60 바닥 60 바닥 2 kg 140 40 바닥 여기까지죠 좀 어려웠지만 불안있죠 여러분 1번부터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ส่งนี้ขายโลละเท่าไรครับ 280 바닥 ถูกกว่านี้มีไหมครับ ถูกกว่านี้มีไหมครับ ถ้าบอนไม่มีค่ะ ล้นราคาได้ไหมครับ ไม่ได้ค่ะ ไม่แพงค่ะ อะไรให้ย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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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ราคา ศา Woran 이번 아우키 킬로 크랍, 아우스 킬로 크랍, 로락 다시바드카, 혹시바드다이마이 크랍, 성킬로 능러일 수 있을까다이 크랍.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웠지만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한 가지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다른 단어들을 섞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다이마이, 다이마이, 괜찮니, 되니, 됩니까? 이런 표현이죠. 다이마이를 사용해서 묻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해변에 가고 싶다, 나는 바다에 가고 싶다. 해변에 가고 싶다, 그러면 오늘 해변에 가도 돼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산에 산책 가는 거, 산에 산책 가는 거, 산에 산책 가는 거, 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왓니, 바이든 랜, 본더이, 나이마이 카? 또는 왓니, 바이든 랜, 티프카우, 나이마이 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다가 답을 써보세요. 공책에 답을 써보세요. 나이마이 카, 나이마이 크랍, 나이마이 라는 표현을 써서 질문을 만드는 걸 연습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자, 왓니, 바이, 티어, 차이 탈레, 나이마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쇼핑 쇼핑 그 다음에 2번 친구를 만나러 가다 친구 만나러 가다 그 다음 3번 집에서 밥을 먹다 집에서 밥을 먹다 집에서 밥을 먹다 그 다음 그 다음 수영하다 5번 영화를 보다 영화 보러 가다로 하죠 영화 영화 보러 가다 그 다음 그 다음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시죠? 동물원에 가다 자, 여자분들은 따이마이 카 하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따이마이 크랍 네 소심한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물어볼 줄은 알아야죠 따이마이 크랍 따이마이 카 그렇죠 자, 1번 쇼핑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니 바이 쳐핑 따이마이 카 쳐핑 쇼핑이 아니고 태국식으로 약간 불려주세요 쇼핑 해주세요 원니 바이 쳐핑 따이마이 카 쇼핑 쳐핑 말고 순수 태국어로 하시려면 원니 바이 스 공 따이마이 카 스 공 공 물건이죠 원니 바이 스 공 따이마이 카 그 다음 친구 만나러 가다 빠이 하 푸안 빠이 하 푸안이죠 원니 빠이 하 푸안 다이 마이 카 원니 빠이 하 푸안 네, 3번 집에서 밥을 먹다 밥을 먹다 뭐죠? 낀 칼 집에서 티반 낀 낀 먹다 낀 칼 티반 이렇게 되는거죠 티반 티반 티 티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집에서 티 티 티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장소죠 티 티 티 티 반 집에서 티 티 집에서 밥을 먹다 낀 칼 티 반 가게에서 밥을 먹으면 낀 칼 티 란 아 수영하다 뭐였죠?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하면 긴 칼 티 바 다이 마이카 그럼 수영하다가 뭐였죠? 와이남 와이남 와니 와이남 다이 마이카 와니 와이남 다이 마이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도 되냐 어떻게 말하죠? 와니 와이남 티 와이남 와이남 티 티 티 와이남 티 와이남 와니 와이남 티 티 티 티 와이남 다이 마이카 에 탑 영화보로 가다 빠이 가다 빠이 루 낭 와니 빠이 루 낭 다이 마이카 와니 빠이두 낭 다이 마이카 그럼 극장에서 그건 어떻게 할까요? 티 롱 낭 롱 낭 다 기억하시죠? 와니 빠이두 낭 티 롱 낭 나이 마이카 네 마지막 동물원 수원샷 네 맞습니다 수원샷 빠이 수원샷 원니 빠이 수원샷 나이 마이카 원니 빠이 수원샷 나이 마이카 이 경우에는 빠이 티 수원샷이라고 보통 안합니다 그냥 빠이 수원샷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에서 뭘 할 경우에는 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로 가는 거니까 티 없어도 되고요 이곳에서 무엇을 할 거냐 할 때는 티가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요번에 새로 배운 표현인 나이 마이 나이 이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자 먼저 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마이 다이 그랍 빠이 아티나 다이 그랍 빠이 아티나 다이 그랍 마이 다이 그랍 안 됩니다 빠이 아티나 다이 그랍 다음 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죠 아티나 아티나 여러분 다 아시죠 아티나 아티나 빠이 아티나 빠이 아티나 다이 그랍 다음 주에는 갈 수 있다 빠이 다이 그랍 빠이 아티나 다이 그랍 빠이 아티나 다이 그랍 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이거 다 하셨으면 지우겠습니다 아티나 아티나 다른 데 가거나 다른 일을 하자 다른 날에 가거나 안 되나 다른 날에 하자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곳에 가자 아 이렇게 하시다 그러면 안 된다 다른 곳에 가자 또는 다른 일을 하자 다른 일을 하자 다른 일을 하자 자 그 다음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자 이 이유 대기입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할 일이 사무가 용무가 있다 다른 용무가 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몸이 안 좋다 자 자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안 되더라고 다른 사람이 이유로 될 때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하죠 메다이 메다이 빨리 얘기하면 메다이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메다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메다이 메다이가 아닙니다 빨리 말하면 메다이 비슷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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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마이 달 이거를 빨리 하니까 메다이 처럼 들리는 거예요 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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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다이 다른 날에 하겠다 짠 짠 짠 탐 다른 날 뭐죠 원은 원은 맞죠 다른 날 원 날이 원이고 다른이 은 양은 냄비할 때 기억나시죠 원은 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짠 짠 원은 메다이 짠 메다이 메다이 뱉 Been 다른 곳 티 은 티 장소는 티죠? 여러 곳 다른 장소 trumpet AFEM 밈 inois 파이티 은 파이티 은 자 3번 안 된다 탐 다른 일 양은 탐 양은 자 이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은 하셔도 되고 양 양이 뭐였죠? 종류 양은이니까 다른 종류 또는 응안 응안이죠 빨리 한 능척 원척 간 되죠? 간 간은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간 일이니까 다른 일 다른 일 또는 다른 종류를 하자 마이 다이 탐 양은 마이 다이 탐 간은 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마이 다이 마이 미웰라 마이 미웰라 어떻게 하는지 가 라고만 해도 말은 됩니다 사무가 있어서 안 돼요 또는 다른 사무가 있어요 마이다이 미 툴라 툴라 기억하시죠 툴라 툴라인데 빨리 태국 사람들은 보통 빨리 얘기하면 툴라가 됩니다 툴라 툴라 용무 사무 툴라 미 툴라 툴라 으 또는 미 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이다이 몸이 안 좋다 마이 써바이 이게 제일 쉽죠 보통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니까 마이 써바이 마이 써바이 마이 다이 마이 써바이 네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보통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다음 대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순서 적었던 그 문장 있죠 그 문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주연의 생생태국어 24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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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